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2022년 오늘 7월 5일 첫 개강인데 국국공무원 교육학 강의는 7월이 매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개강일입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짧게는 9개월 국가직 시험까지, 지방직 시험까지 보시면 10개월 정도의 남짓한 시간을 가지고 아마 수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래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육학 강의로 교육학 교수로 지내다가 공무원 교육학을 하기 전에는 임용 강의를 적절한 시간 동안 해왔어요. 지금도 임용 강의를 하고 있고 대학 강의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교육학 강의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제 강의를 7월에도 따라오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3월에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7월부터 시작되는 강의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제가 기본 강의를 시작할 때 지방직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지방직 시험을 대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본 강의를 심화 강의와 합해서 시험 대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올해부터 계속 따라오는 선생님들은 3, 4월 강의와 7, 8월 강의의 변별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3, 4월 강의는 사실상 기본 강의라기보다는 시험 대비 강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되는 커리큘럼이 정식 커리큘럼이고 전체적으로는 선생님들 보고 계신 것처럼 7월, 8월이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직 시험 전까지 첫 번째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한 달 정도의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더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년 커리큘럼은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강의는 크게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학 공무원, 공무원 교육학 개론 시험이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한 번 더 도전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공무원 교육학 강의는 여러 교육학 시험과 비교해 보면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난이도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런 점에서 교육학 개론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놓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요. 부담을 덜어놓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교육 심리학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 교육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지 우리가 시험에서 정확하게 사지선다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킹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암기인데 암기는 말 그대로 정보처리의 과정이거든요.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훨씬 더 잘 좋은 암기 혹은 더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심리학에서 이론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개론은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는 것만큼 공부의 과정은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돕는 저로서는 선생님들에게 일단은 교육학 개론이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질 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교과목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낯설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지 교육학 자체의 어려움은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나 영어 그리고 국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과목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 본 거는 수능 시험이 다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다시 국어나 영어를 한국사를 들여다보는 건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교과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교육학이라는 과목은 뭔가 평소에 저와 우리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과목이고 실제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교과목이었는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시험을 위한 교육학, 교육학 자체는 어려운 학문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부터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교육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하지만 여전히 교육학은 저에게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을 위한 교육학은 선생님들에게 각 교육학 영역의 정말 가장 베이직, 베이직 오브 베이직스 가장 기본 중에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두고 교육학 강의를 즐긴다는 표현은 쉽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조금 이해하면서 잘 재밌게 따라오신다면 교육학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면 크게 국가직 프로그램과 지방직 프로그램과 교육학 기초 프로그램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 공무원 시험을 경험했던 선생님들이 올해 제 강의를 보면 조금 많이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7, 8월, 9, 10월 이론 강의를 하고 나면 보통 학원은 두 달마다 기본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하는데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를 반복하지 않아요. 기본 강의를 반복하는 건 이제 두 달 있다가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으로 따라오시면서 그때 해당되는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세로서는 기본 강의를 두 번씩 계속 1년에 6번을 반복하는 건 일단 효과적이지 않고요. 모든 중요한 커리큘럼에 중요한 연구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두 달마다 계속 반복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저는 기본 강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제 강의를 오래 따라오는 선생님들은 7, 8월, 9월, 10월이 아니면 이론 강의를 들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 이번에 좀 대충 듣고 다음에 또 듣지 라는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인강으로 듣는 선생님들이야 배수 때문에 여러 번을 들을 수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형강에서 따라오는 선생님들은 이제 오프에서 듣고 인강으로 다시 보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듣고 이론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이론 강의를 다루고요. 기본 강의를. 그다음 9, 10월에 심화 강의를 다룹니다. 이미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강의는 우리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다루게 될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다루게 될 교육학 기본 교제가 존재합니다. 기본 교제를 중심으로 기본 강의 전체를 저는 이거를 하우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이 교육학에서 다루는 주요 영역이 무엇이 있고 그 영역에서 어떤 개념과 이론이 중요한 개념과 이론인지를 한번 쭉 하우징 말 그대로 전체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선생님들이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머릿속에 교육학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네 할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본 강의에서 하우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달 동안 전체 교육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이 무엇이 있고 그 개념과 이론을 들었을 때 아 나는 저 개념과 이론이 이해가 돼 정도의 수준으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텍스트에서 보면 텍스트 안에서 다루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여러 영역 중에 몇 가지 영역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통계나 연구는 스킵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 강의보다는 교육통계나 연구는 심화강의 마인드맵핑이라는 우리가 영역 마인드맵핑이라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심화할 텐데 그때 통계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7, 8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심화강의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정교화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개념과 이론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개념과 이론의 연관성을 근거로 선생님들한테 계속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사와 교육철학에서 배웠던 개념이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네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념과 이론들을 통합해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제가 매시간마다 하는 리마인딩을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교육학계로는 딱히 선생님들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을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심화강의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룬 부분 중에 중요해서 좀 더 정교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마인드맵핑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심화강의를 하면 7, 8월, 9, 10월 선생님들과 이론강의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9개월 중에 4개월은 이론강의 저중심의 강의죠. 강의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표로 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큰 틀에서 기출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테마별로 보면 이론강의, 기출강의, 실전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강의 안에서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최근에 공무원 교육학에서 다루는 영역을 보면 5년 정도의 분량의 기출 문제를 다루는데 5년 정도의 기출은 좀 적어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10년 정도를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출제가 되었던 공무원 교육학 문제를 쭉 메타분석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기 막상 강의를 시작해 보니까 공무원 교육학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던 선생님들이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이 인사혁신처로 바뀐 최근 몇 년 동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 혹은 이번 올해 2022년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임용이나 임용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아직 공무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저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저는 교육학 시험이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렇고 지방직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국무원 교육학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인사혁신처가 교육 문제를 핸들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문제보다 더 쉬워졌어요. 쉬워졌다는 건 우리에게는 좀 장점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나와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할 텐데 강의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좀 더 낮춰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쉬워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 개론 시험이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과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다 쉬워져버리면 누구나 다 90점, 95점, 80점, 85점 이렇게 받으면 선생님들 간에 변별력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은 적정한 난이도로 나오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난이도를 이야기한다면 이전에는 5와 7 사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는 난이도가 5 이상 되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4, 5, 3, 4 정도의 난이도였다. 꽤 많이 쉬운 시험이었어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65% 정도의 문학 난이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선생님들 처음 교육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문학 난이도의 개념이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65%의 문학 난이도가 의미하는 건 100명 중에 65명 이상은 다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 내년 2023년도를 대비하는 선생님들이 올해 나왔던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의 난이도를 근거로 기준으로 교육학을 준비하되 모든 시험의 준비는 약간 어렵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시험이 또 우리 예상을 깨고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학의 난이도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평균율을 내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선생님들 간에 영역별로 똑같은 난이도지만 어떤 영역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컨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죠? 교육관계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법령을 다루는 측면은 일단 우리는 법하면 뭔가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하면 뭔가 선생님들이 스스로 벌써 덜컥해요. 이거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렵게 느낍니다. 어쨌든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난이도를 평균율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혹은 최근 10년간 영역별로 출제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메타 분석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답을 쓸 수 있도록 마킹할 수 있도록 정도의 수준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이든 지방직 시험이든 선생님들이 교육학 개론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가져오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두 번째 섹터에서는 지난 10년간을 저는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영역별로 문제들을 쭉 우리가 쭉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 그 영역이 어떤 주제와 또 타픽을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들을 두 달 동안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영역별로 제가 만든 제가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 제가 직접 만들어낸 문제를 가지고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론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출 강의에서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들과 영역별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출제한 것들을 기반으로 기출 강의를 선생님들과 약 한 네 달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원 강의가 두 달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서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좀 어려워요. 저는 두 달 정도의 사이클이 아주 좋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 시스템상 두 달 동안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임의적으로 거기에 맞췄지만 제가 내부적으로는 선생님들과 네 달 동안 기출과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도를 보고 한 세 달 반 정도 한 다음에 바로 실제 모의고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달 기본 이론 강의, 네 달 기출 강의, 그리고 국가직 대비해서는 한 달 정도의 아주 인텐시브한 실제 모의고사를 볼 텐데 실제 모의고사는 최소 24회 이상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하고 관계없이 우리 학원 전체가 모의고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의고사 문제도 아마 제가 출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거를 매달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것과 무관하게 저는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 몇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형성평가의 형태로 선생님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연습 문제대로 조금씩 조금씩 풀어 나갈 겁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가직 시험을 대비해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동안 한 24회 이상의 실제 모의고사를 인텐시브하게 풀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실제 모의고사 횟수는 40회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40회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면 선생님들의 머리보다 선생님들의 인지적인 판단보다 손이 더 빨리 움직이게 돼요. 사지선다형이 가지는 문제가 가지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교육평가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지선다형이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배우지만 실제 시험에 기술적으로 사지선다형을 정확하게 마킹할 수 있는 기술적인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자동화 되려면 40회 이상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실전모의고사 국가직 대비해 24회 이상을 제공할 거고 또 매달마다 학원이 제공하는 문제를 또 성실하게 풀어나가신다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 또 실전모의고사의 어떤 실전 감각들을 좀 익혀나가시면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론 강의, 기출 강의 그리고 실전모의고사에서 3월에는 맨 마지막 내년 3월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인데 금방 내년 3월이 돼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선생님들 반팔 입고 계시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다 패딩 입고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화살같이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론 강의 4개월, 기출 영역 연습 문제 4개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인텐시브한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9개월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국가직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에 있는 지방직 시험을 보는 선생님들은 조금 한두 주 쉬었다가 바로 한 달 정도의 지방직 좀 더 플러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제가 441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했는데 국가직 시험은 441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지방직 시험은 4411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기초 강의는 뭐냐 이거는 제가 아마 올해 5, 6월 달에 제가 교육학 기초 강의를 했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따라오는 선생님들 중에 시간이 되시면 5, 6월 기초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대로 전반적으로 영역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강의인데 이 강의도 제가 올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기초 강의를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게 아침 새벽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름에 혹은 조금 더 저녁 강의로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저녁 강의로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 그건 계획이 없고요. 어쨌든 5, 6월 달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5, 6월 강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5, 6월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육과 기초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을 조금 그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 대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가 다른 선생님들처럼 두 달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현강에 나오는 선생님들이야 인강을 어차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실 테니까 인강을 다시 한 번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밑에 이미 강의 개요에서 선생님들에게 전체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재는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교재를 안 가져왔네요. 창영 선생님 제 자리에 우리 기본 교재와 조그만 책 하나를 좀 갖다 주십시오. 아이패드까지는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 책이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봐야 될 책이에요. 이게 ESC 시리즈 1이라고 ESC는 이게 뭔가 잘 모르시겠는데 E는 그냥 Easy의 E고요. S는 Simple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C는 Compact의 뜻이에요. 그래서 ESC인데 ESC가 우리 자판에 보면 맨 왼쪽 상단에 있는 Escape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선생님들이 수험 생활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고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이 기간이 나름대로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빨리 Escape 하자. 잘 나가자. 벗어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ESC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미야는 크게 좋은 의미야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강의가 가지는 특징이나 혹은 제 강의가 가지는 이 강의의 목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쉽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Simple, 좀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게는 그런 단순하게는 뜻이기보다는 구조화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Compact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좀 아껴주는 강의를 하자 그래서 ESC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강의의 가장 기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선생님들이 여러 번 회복하는 게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책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책은 편집이 2단 편집이 돼 있어요. 2단 편집이 돼 있고 우리 시험이 전체적으로 2단 편집이 돼 있는데 텍스트 자체를 2단으로 편집을 해서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지를 늘 보는 것처럼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큰 틀의 기본 이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ESC 시리즈 1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가 10월 9월달 10월달 쯤에 하게 될 심화 강의에서는 ESC 세 번째 시리즈 3에 해당하는 마인드맵핑의 교재를 우리가 쓰게 될 텐데 그건 제가 지금 지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리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핑은 말 그대로 우리 전체 강의를 하나의 수평 구조로 만들어 둔 거고요. 이거는 리마인딩 100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공무원 교육학에 맞게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책은 모든 주요 개념을 모두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조그만 책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의 개념과 이론들을 암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책을 ESC 시리즈 두 번째로 쓸 텐데 이거는 교재로 따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이 교재를 쓸 수 있도록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문제집과 영역별 문제는 ESC 시리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해서 이 교재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올해 11월부터 12월, 1월부터 2월까지 쓰게 될 책인데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 중인데 빠르면 8월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늦으면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기출 문제집을 미리 조금 출간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기출 문제집을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가 쓰여질 거고 실전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마다 선생님들에게 실전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따로 책으로 나올 건 아니고요. 따로 매주마다 선생님들에게 실전모의고사를 문제와 답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는 강의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의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큰 틀을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론의 틀과 또 기출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전모의고사까지 이 세 가지 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신다면 선생님들이 교육학 개론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3년 데뷔 저에게는 첫 강의가 됐는데 사실상 7월의 첫 강의고 3, 4, 5, 6월 강의는 약간 제 스스로가 공무원 강의에 조금 더 저에게 적응이라는 단어가 딱히 적절하진 않지만 이 학원이 가지고 있는 에듀윌의 환경에 적응하는 아직도 사실은 좀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첫 강의예요. 내년 강의 대비를 위한 첫 강의이기도 한데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들에게 먼저 OT를 통해서 전체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아 저 교수님은 저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과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제 첫 강의인데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과 제 강의를 따라오는 선생님들과 항상 시를 제가 항상 나눠요. 선생님들과 올해 나누고 싶은 시는 내년 2023년도를 데뷔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시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한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잠깐 부끄럽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낭독을 할게요. 대추한할,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불거질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러질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 조그마한 대추한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선생님들이 내년 2023년도를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 오늘부터 또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된 내년 4월과 또 6월까지 선생님들이 선생님 개인의 인생에 삶의 조그마한 대추한할의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마음으로 공부의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풍도 경험해야 되고 또 소나기도 경험해야 되고 바람도 경험해야 되고 더위도 경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공부의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커리큘럼에 속해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 그래서 이론강의, 기출강의 그리고 실전모의고사 강의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내 삶의 운명을 선택하는 순간에 함께 따라오는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공부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관성들, 시간을 쓰는 습관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시험에 대비해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그래서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힘든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또 다른 시험을 위한 삶에서 겪어야 되는 또 하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도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면 좋겠다 싶고 힘들 때마다 대추 하나를 생각하고 저도 선생님들이 대추 하나를 건강하게 잘 열매해드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의 자리에서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2023년을 준비하는 첫 개강의 문을 열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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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